야 일단 콜라가 같이 아 나 고양이한테 산책처음 당해봐 천천히 해줘 응 벌로 내려가야 돼?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야 잠깐만 야 야 terce거 야 잠깐만 잠깐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귀여워 벤숙이 발 왜 들었어? 아 뭐야 왜 그래 벤숙이 왜 때려 너 조심해 벤숙이 눈 봐봐 아주 그냥 어우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수고했어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파했던 기억들 모두 흘려버린 가자 가자 아이 잘했다 발 들어 발 옳지 발 들어가면 발 되게 잘 들어 벤숙이 츄르 먹을 거야? 왜 뭐야 츄르란 말에 반응하는 거 봐 아 이렇게 핥아먹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핥아먹는 거 어 어휴 아 아 왜 자꾸 냄새를 그렇게 맡아 아이 뭔 냄새를 입 다물어 어휴 아 아 아 è 지금 이즈 여행 여행 은 이즈 여행 로 올라가 올라가 긁어 야 여깄다 야! 야 너 여기 있으면 살 거야? 다시? 아니 잠깐 한눈판상에 그냥 와버렸네 야 너 여기 살 거냐고 엄마 너 여기에 갈 거야 여기 있을 거야 네가 결정해 그러면 야! 잰숙이 가자 가자 잰숙이 케이티 들어가자 얼른 빨리 와 빨리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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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들어와 네가 네 힘으로 들어와야지 이리 들어와 봐 잰숙이 이리 와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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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라가 자 뱅숙이는 뱅숙이 집으로 가야죠 이제 옳지 뱅숙이 저 무서운 애야 어? 긴장해라 어휴 야 가지마 가지마 냄새 맡고 싶어? 하지마 냄새 맡고 싶어? 응 어휴 괜찮아 괜찮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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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코코 무서운거 봐 이거 봐 아냐 어 야 코코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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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지 일어나, 병지 일어나 병지 일어나, 병지 일어나 병지 일어나 병지 일어나 병지 일어나 자 가자! 자 가자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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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앞장서 아이고 아이고 막 치고 가 애들이 야 왜 다 치고 가 하하하하하 야 병숙이 내가 봤을 때는 적응 지금 90% 완료다 여기 병숙아 병숙아 이리와 어디가 어? 어디가 이리와 어? 아 누구세요? 누구신데 제 차를 거문하시는 거죠? 예? 네 꼭 이렇게 한번 비비고 나면은 화 한번 내던데 병숙이 얼굴도 비벼주세요 아휴 아 구름이 까지? 아이 똥꼴을 뭐 빈 주로 부려 예 SUBSCRIBE 네 be 꼭 대해서 breakthrough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경숙아!